크리스천 주원 엘리스 각시탈 주님이 원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골롯에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하나님의 사람 주원 한류스타 주원이 SNS에 기도하는 성화를 올려 팬들 사이의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주원은 부활절을 맞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Unless you believe, you will not understand 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믿음에 관한 격언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앨리스의 주원 무감정 주원 1인 2역 제빵왕 김탁구의 주원 각시탈의 주원 드라마 각시탈은 70년대 허영만의 각시탈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이다 평소에는 어리숙하고 모자란 듯한 이강토 하지만 그의 정체는 빼어난 택된 실력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응징하는 애국지사 슈퍼히어로 각시탈이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한 마음을 지닌 이강토 그야말로 외유 내강의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한국형 슈퍼히어로의 원조인 셈이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우리 민족의 한을 짊어진 영웅의 표본인 각시탈 그의 두 주목은 조국 광복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울분이었다 각시탈로 2012년 KBS 연기대상 장편 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상을 수상했다 드라마 각시탈 한국 넷플릭스엔 없는데 일본 넷플릭스엔 있다고? 각시탈의 주인공으로 몇 명의 한류스타를 섭외했으나 모두 거절하고 주원이 주인공을 맡았다 다행히 일본에서도 주제가 항일 정신이면 어떠냐 주원이 멋있으면 되었지라는 식의 반응이 많아서 이후에 일본 활동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10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지에 올라온 일본 넷플릭스엔 있는데 한국 넷플릭스에 없는 한국 드라마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다 이 드라마는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을 담은 이 드라마가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제공되고 있어 화제를 모은다 일본의 댓글 반응 일본 니코동 각시탈 후기 일본인 일 멍청이들아 이거 일본 까는 드라마라고 일본이 니 아 몰랑 주원상 가코이 니 차 내고 각시탈 보는데 어떤 놈이 어이 어이 우길기 찢어지고 있다고 이러는데 딴 놈이 상관없어 주원상 이케 하던 거 생각나서 볼 때마다 터짐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크크크 반응 웃기다 아니 한국엔 있고 일본엔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인 드라마가 각시탈이라니 제 인생 드라마 왜 한국 넷플랜 없어요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주원 그는 누구인가 본명 문준원 출생 1987년 9월 30일 나이 33세 185cm 68kg 고향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학력 계원예술고등학교 영국영화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학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방송통신융합학과 석사 종교 기독교 집안 모두가 교회를 다닐 정도로 독실한 크리천이며 예명 주원은 아버지가 새벽 기도회를 갖다가 지어주셨는데 주님이 원한다는 의미의 줄임말이다 한때 가톨릭 신자인 보아와 여래설이 났을 때 종교 문제가 조금 껄끄러웠는데 두 사람은 결별했다 병역 육군 제3보병사단 병장 만기 전역 주원 군대서 빅뱅 태양 대성과 함께 군뱅 결성 별명 강동탑 각도에 따라서 강동원을 닮은 듯도 하고 빅뱅의 탑을 닮은 듯도 한 잘생긴 외모 드라마 데뷔 초엔 강동탑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데뷔 2006년 혼성그룹 프리즈로 가수 데뷔를 먼저 했다 그러나 2007년 뉴스 보도에 따르면 프리즈 활동 당시 멤버들은 지상파 어린이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월 용돈조로 받는 30만원 외엔 수입 없이 쇠파이프로 맞는 등 가진 폭행과 착취에 시달려왔으며 이에 일부 멤버는 소속사와 법정 다툼까지 갔었기에 주원에게 이 시기가 아무기나 다름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뷔 2007년 뮤지컬 알타보이즈로 데뷔하였으며 그 흔한 논란이나 사건 사고 한 번 없이 번듯한 배우이다 2009년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멜키어 커버 겸 싱어를 맡았다가 기존의 메인 멜키어였던 김무열이 드라마 촬영 때문에 출연을 중단한 후 멜키어 메인이 되었다 멜키어 역으로 2009년 한국 뮤지컬 대상과 2010년 더 뮤지컬 어워즈의 나무 신인상 후배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오작고 형제들의 황태의 역을 맡았다 이 작품으로 KBS 연기대상 신인상을 받게 되었다 힐링 캠프에 나와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또래 배우들 중에 광고를 많이 찍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본인은 연기적인 길을 우선시 하고 싶다고 한다 2013년에는 굿닥터에서 자폐성 장애를 알았던 천재의사 박시원을 연기하며 다시 한 번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참고로 해당 드라마는 시청률도 시청률이지만 힐링 드라마로 호평을 받았다 후에 미국과 일본에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상해 첫 SBS 출연작인 수목드라마 용파리에 출연했다 극을 이끄는 주연을 맡은 주원의 연기력은 상당한 호평을 받았고 주중 드라마로서는 1년 반 만에 최초로 시청률 20%를 달성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이 작품으로 SBS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하였고 진솔한 수상소감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뮤지컬 고스트에 출연합니다 7년 전 2013년에 초연했던 작품으로 군대 다녀와서 다시 하면 좋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제안이 들어와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상 경력 2010년 제빵왕 김탁구 제6회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뉴스타상 2011년 오작교 형제들 KBS 연기대상 남자 신인상 2012년 첫번째 오작교 형제들 제48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신인연기상 두번째 1박2일 KBS 연예대상 쇼 오락부문 신인상 세번째 각시탈 KBS 연기대상 남자 인기상 장편 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 연기상 2013년 첫번째 7급 공무원 MBC 연기대상 미니 시리즈 부문 남자 우수 연기상 두번째 구탁도 KBS 연기대상 중에 네티즌상 베스트 커플상 위드 문채원 방송 3사 드라마 PD가 뽑은 연기자상 남자 최우수상 2014년 첫번째 내일도 칸타빌레 제26회 한국 방송대상 탤런트 부문 출연자상 KBS 연기대상 남자 인기상 2015년 첫번째 제2회 아시아 영양력 동방시상식 최고 환영배우상 두번째 용파리 SBS 연기대상 중국 네티즌 인기상 베스트 커플상 위드 김태희 10대 스타상 대상 크리스천 주원님께 꽃길이 열리길 응원합니다 선한 영양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원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